자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랩런트의 24,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힘 자 제목 안 적은 친구들은 딱 적어놓고 이번 한 주간 말씀 흐름을 잘 봅니다 자 우리 아까 장로님하고 2사에서 40장 31절 읽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번 주에 WRC 기간에 이 말씀을 내가 외운다고 생각하고 각 반별로 외운다고 생각하고 같이 읽습니다 주소부터 같이 보고 읽을게요 시작!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니다 여와를 악망하세요 또 얘기합니다 여와께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요 특별히 이번 주는 무슨 기간이죠? 무슨 기간? 세계 랩런트 대회 그래서 어제 말씀을 받았습니다 며칠간 집중하라고요? 3일간 집중하세요 말씀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받았어요 뭐라고요? 3일간 집중하세요 그래서 이번 주에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이거는 공책에 딱 적어놓습니다 WRC 3일 집중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3일간 집중하는데 평생에 받아야 될 모든 응답들을 받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오직 여와만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번 세계 랩런트 대회 기간 동안 틀린 것 다른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WRC 동안 HRC 동안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될 수 있으면 집중에 방해되는 부분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인생의 마지막이다 이 기간의 마지막이다 생각하시고 이 기간에 우리 초등부 전체 다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WRC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이건 딱 외우고 있어야 되겠죠? 주제가 뭐라고 해요? 다시 안 보고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외웠죠? 자 1분단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했어요? 2분단 시작 안 보고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분단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2분단 3분단 자세히 좋아졌어요 4분단 기대할게요 4분단 시작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온유도 했어요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응답받은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운동 이어나갈 남은자 랩런트 이게 HIC 주제예요 두 가지 주제는 반드시 우리 랩런트들 가슴에 붙잡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름 훈련을 두고 지난주에도 확인했는데요 우리 연두색 글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랩런트들이 와서 제대로 메시지에 부딪혀야 돼요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딪혀 살아야 돼요 알겠죠? 이번 여름 훈련 통해서 뭐가 부딪혀야 돼요? 뭐가 부딪혀야 된다고 돼 있어요? 말씀 말씀이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말씀이 영혼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번에 WRC 동안 또 HRC 동안 특별한 거 프로그램 하지 않아요 계속 뭐 할 거냐 예배합니다 계속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포럼해요 다른 프로그램 스케줄 없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포럼하는데 뭐가 살아난다고 하셨냐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계속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그리고 찬양할 때마다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갈 때마다 다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에게 말씀이 부딪히게 하옵소서 계속 계속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자 안보고 합시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게 해주세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진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혀요 그래서 계속 무슨 기도하라고요?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자 외웠죠? 자 1분 다음 시작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3분 다음 2분 다음 2분 다음 아멘 4분 다음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집중합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받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생 가야 될 응답을 가지고 재창조에 도전하라 하셨어요 WRC 기간이 언제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이에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는 무슨 요일을 하죠?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내가 평생에 가야 될 길에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니다 3일 동안 말씀에만 집중하세요 알겠죠? 좀 다른 일들 조금만 스탑하고 또 회사 가시더라도 꼭 메시지 영상 챙겨보시고 그래서 꼭 이 메시지에 말씀에 모두가 다 한 흐름 속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거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서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에서 랩런트들이 정말 집중하는 시간표를 만들어야 한다 3일만이라도 완전히 기도에 집중하라 이러면 어른과 다르다 랩런트 때 집중한 것은 평생을 좌우할 수 있다 본인들은 본인들은 모른다 이 집중이 세계를 변화시킨다 랩런트들의 집중을 보라 결국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집중의 시간표를 가진 것이다 그게 여우수아에게서 열매가 나온다 미스바 운동을 보라 여기에 집중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다고 했다 아멘 랩런트 때 집중하는 것은 평생을 좌우합니다 어른들하고는 좀 다르다 하셨어요 본인들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요 예배 기도 찬양 엄마가 가라 해서 가고 아빠가 가라 해서 가고 혹은 당연히 여름이니까 할 거 없으니까 여름 성경학교 참여하고 그럴지 몰라도 뭘 좌우한다고요 평생을 좌우합니다 근데요 우리가 3일 동안 집중했는데 누가 쳐들어오지 못해요 블레셋 군대들이 나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금 시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쳐들어오지 못합니다 뭐 할 때 집중할 때 신기하죠 모든 걸 내려놓고 집중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세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해주지 않았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집중하고 있는데 가족들이 살아나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일 동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은 엄마 아빠에게 얘기하는데 우리 선생님하고 포럼하는데 말씀 듣고 그냥 한 마디 던졌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 그렇구나 되면은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W 하실 때 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더 은혜 받아야지 우리 후대가 산다 그랬어요 W RC는 우리 랩런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중직자들이 먼저 은혜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소통이 일어나는 무슨 소통냐 따라합니다 말씀 소통 이번에 W RC 집중훈련 여름 성경학교 또 HRC 때 우리 선생님하고 랩런트들 미션이 뭐냐 말씀 소통이에요 이 랩런트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이 랩런트가 한 주간 살아가야 될 말씀을 오늘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냥 보내면 어 이번 주에 말씀 뭐였지 생각 안 나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한 주간 묵상 될 말씀을 내가 붙잡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딱 듣고 랩런트들 딱 한 줄 한 줄로 딱 적습니다 알겠죠 그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반별로 포럼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말씀 소통 이게 중요해요 친하고 안 친하고 보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랩런트들은 무얼 잘 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너무 선생님들도 일 열심히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우리 랩런트들도 너무 다른 거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냥 3일 동안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 봅니다 알겠죠 심플하게 복잡하게 말고 따라합니다 심플하게 심플하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집중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랩런트 전도하기 어저께 들었던 랩런트 한번 손 들어볼까요 어제 난 메시지 들었다 말씀 흐름 속에 있죠 자 우리 제목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공간 초월 시스템 제목이라도 딱 적어놓으세요 딱 적어놓습니다 이번 전도하기였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흐름이에요 이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면 내용 잘 모르는데 상관없어요 제목만이라도 적어놓으라 하셨어요 자 볼까요 서론 이 위에 글자만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예배드리고 있죠 지금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봅시다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언역 붙잡았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뭐 할 때 예배하고 언역 붙잡을 때 예배하고 언역 붙잡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시작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뭐 내 몸에 뭐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내 몸이 뜨겁거나 아니면 내 몸이 갑자기 변하거나 그런 응답이 아니라 그러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적 세계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몸에 찌릿찌릿하고 뜨겁고 막 눈물 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더 말씀 받고 기도하고 말씀 종료 그게 더 올바른 거예요 알겠죠 랩런트들 뭔가 뭐 말씀 받으니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적 세계가 있다 하셨어요 성삼이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일어나고 있죠 보좌의 축복과 천사의 활동은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삼시대의 응답이 온다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성삼이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역사하세요 뭔가 느낌이 있고 찌릿찌릿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영적 세계에서 역사하시죠 그래서 1번 시 왜 안 넘어갔나 1번 시작 서밋 시스템 세팅 그래서 이번에 따라합니다 서밋 시스템 자 1번 2번 3번 큰 것만 적읍시다 큰 것만 적고 그냥 넘어갈게요 서밋 시스템을 세팅 요건 딱 적어놓으세요 이번에 WIC HIC 여름 선거학교 하면서 서밋 시스템을 세팅해야 돼요 그걸 언제 세팅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3상 시절에 이때 안 해놓으면 좀 어려워요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어렵습니다 지금 세팅해야 돼요 그리고요 2번 적어놓습니다 무슨 세팅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영광의 빛 세팅 그러면 요거는 시공간 초월의 빛 세팅 적어놓습니다 빛 세팅 이번에 우리 WIC 집중훈련 때 HR 시스템 할게 뭐냐 서밋 시스템을 세팅하고 빛 세팅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뭘 채팅하냐 축복 세팅 요거 딱 적어놓습니다 요번에 요거 세 가지를 합니다 왜냐 이번에 말씀 나왔으니까 그래서 서밋 시스템을 우리 랩런트 세팅합니다 뭘로 따라합니다 393 우리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성삼이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하시죠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책 만들었는데 그 책 안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집중훈련 기간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보고 보고 소리내고 기도하고 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따라 빛 세팅 네 영이 살아나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미안합니다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카운셀러를 데려다 놔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TV 프로그램 자체가 있잖아요 아동 상담 그리고요 어른 상담 그리고 부부 문제 상담 이런 걸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카운셀링을 받는다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게 뭐냐 따라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돼요 그러면 빛이 비춰져야 되겠죠 창조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치면 산다 무조건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니다 축복 세팅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그 천재성 달란트를 가지고 작품을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나를 위해 기도하니까 꼭 따라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나를 축복하시고 나의 달란트를 축복해 주세요 알겠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축복하셔서 영적인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너무 멋져요 따라합니다 써미 세팅 빛 세팅 축복 세팅 너무 멋있겠죠 요거 세 가지 딱 되어지면 그래서 요 축복을 가지고 237 살리는 축복 누립니다 그래서 요거 넘어가고요 이번 WRC HRC 통해서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WRC HRC 통해서 말씀이 내 영혼에 부딪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담기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이 부딪히도록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큰 1, 2, 3만 하고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세계 리더 수련회 있었는데 그거 간단하게 세 가지만 봅시다 세계 리더 수련회 그래야지 WRC 때 무슨 메시지 하실지 우리 랩런트 알겠죠 1번 딱 적습니다 지금부터는 랩런트의 현주소 현 주소 입니다 랩런트의 현 주소 인데요 중요한 거는 따라합니다 나를 보좌화하라 내가 있는 현장에 보좌의 축복 임하도록 내 영혼에 보좌의 축복이 누려지도록 나를 보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 말씀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나를 보좌화하는 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은혜 속에 이게 내 현주소에요 나는 공부하는 스터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서도 봤는데 강남에 있는 학원 청담동에 있는 학원에는 아이들 가둬놓고 밤 10시까지 초등학생들 공부시킨대요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우리는 그런 기계가 아니죠 따라합니다 은혜 은혜 받는 게 내가 해야 될 겁니다 나는 일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일하러 왔어요 오늘 우리 랩런트들 일하러 왔습니까 교회 교회에 봉사하러 왔습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은혜 요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골롯에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아가 모두 있다 그랬어요 어디 안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죠 랩런트들 요거 딱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요 사실을 모르고 공부한다 죄송합니다 사단 심부름합니다 요 사실을 모르고 일한다 흑암경제입니다 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인생이 너무 불행하겠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그래서 현주소가 어디냐 따라합니다 언약 속에 언약 속에 언약 속에 있는 게 현주소예요 내 주소는 공부 속에 빈 곳 속에 있는 게 현주소 아니에요 지금 엄청 중요한 시간표예요 오늘 이번 주 주일은 토요일은 엄청 중요한 시간표예요 빈고 하는 시간이 아니죠 자 언약 속에 두 번째 따라합니다 기도 속에 지난주 지지난주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데 이번 주는 24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것도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불신앙하지 않도록 계속 24시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있어야 될 현주소고요 마지막 모든 일과 사건과 만남은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우리 WRC 때 HRC 때 또 여름 성경학교 때 일어나는 집중할 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라고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저 사람하고 팀하게 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까 하나님 실수해서 재미없는데 여름 성경학교 참석했다 하나님 실수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고 문제와도 상관없다 이걸 리드 때 얘기하셨어요 문제와도 상관없다 가난해도 상관없다 흔들리지 마라 랩런트들 그게 이번 리더 때 말씀하셨어요 알겠죠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가 한국에 산다 할 때 영어로 하면 뭐죠 I live in Korea 따라합니다 I live in Korea 뭐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합니다 I live in Korea 그러면 리브 인은 내가 여기 산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리브 인 그러면 우리는 리브 인이 어디냐 언약 속에 기도 속에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이거를 딱 기억해요 두 번째 말씀 잘 듣고 있죠 지금 두 번째 랩런트에 집중 따라합니다 랩런트에 집중 이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3일 동안 우리는 집중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집중합니다 다른 것 좀 하지 말고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제냐 따라합니다 분열 시대 그리고요 뭔가 분열분산되죠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랩런트들 나는 집중이 안 된다 하는 랩런트들이 있어요 제가 설문지에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물어볼 거예요 나는 예배드릴 때 집중이 잘 안 돼요 매우 그렇다 가끔 그렇다 그렇지 않다 있는데 솔직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랩런트들이 있죠 박수 한번 시작 생각을 딴 데로 갔다가 오면 안 돼요 알겠죠 딱 집중하고 고정할 수 있는 그게 힘이에요 힘이 있으니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파워 파워가 있어요 분열 시대 그 다음에 계속 분산시켜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도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산만해요 산만 산만합니다 책이 어디 있는지 집이 완전 산만합니다 산만하고요 또 이게 있어요 집중이 아니라 집착이에요 집착 분명히 이건 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너는 이거 하면 안 돼 하는데 자기는 나는 할 건데 그게 뭐예요 집착입니다 틀린 것을 계속 잡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독이라는 거는 좀 나쁜 단어예요 안 좋을 때 쓰는 단어 중독인데 게임을 제가 또 설문지에서 해놨는데 게임을 두 시간 이상 한다 아니 그러니까 하루에 연달아서 두 시간이 아니고 뭐 아침에 한 시간 점심에 한 시간 그러면 두 시간입니다 알겠죠 잘 들었죠 틱톡 유튜브 영상 두 시간 이상 본다 그것도 되겠죠 밤에 잘 때 엄마가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내 방에서 핸드폰 두 시간 한다 그것도 체크해야 되겠죠 매우 그렇다 그게 뭐냐 중독이죠 핸드폰 계속 보고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제한된 집중 조금 조금 좀 다른 거를 좀 안 합니다 이 제한이란 말은 다른 것을 조금 안 하고 하나님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조금 내가 틱톡 하고 유튜브 보던 거를 3일 동안은 좀 안 보는 겁니다 아니면 30분만 보던지 1시간 보던 거 30분만 보던지 제한된 집중이죠 그 다음 따라합니다 선택된 집중 내가 이번에 WRC 기간에 나는 말씀에 집중하겠다 나는 집에 돌아가서 복음 선구 쓰고 기도 수첩 하는데 집중하겠다 그게 뭐냐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에 WRC 때 아 말씀을 작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게 선택된 집중이에요 마지막 따라합니다 원네스 집중 따라합니다 원네스 우리 WRC 때도 그렇고 연극할 때도 그렇고 찬양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반별 포럼할 때도 그렇고 따라합니다 원네스 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 나는 니보다 잘하니까 나는 빨리하고 끝내고 난 놀 거야 너네 알아서 해 그거는 원네스인가요 원네스 아닌가요 지잘났다고 하는 건 원네스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드들 연극할 때도 원네스 원네스 연극팀 손들어 봅니다 자 내려보세요 나는 친구의 잘못을 선생님에게 일러준 적이 있다 친구의 잘못 아 얘가 잘못했어요 일러준 적이 있다 오 좋았어 너는 용기가 있어 너도 나중에 버거킹 줄게 니는 늦게 들었잖아 다 내려 시우가 제일 먼저 들었어 자 남의 잘못을 따라합니다 남의 잘못을 지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름 성경학교 때 WRC 때 또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지도자 지도자들은요 이번 주에 기도수첩에서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떤 게 지도자라 하셨죠 그 사람이 진짜 필요한 거를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 눈에 안 보이게 에스더가 필요한 게 있구나 그럼 내가 몰래 도와줘야지 이게 뭐냐 지도자입니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게 지도자예요 근데 야 에스던도 저번 주에 있잖아 애들한테 있잖아 잘못하고 있잖아 이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건 지도자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지도자 따라합니다 원네스 그러면 오늘 권사님 나와서 찬양인도를 하고 제혁쌤이랑 나와서 같이 원네스 돼서 찬양하잖아요 그러면 다 같이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네스 근데 나는 찬양 안 한다 니들끼리 찬양해라 이거는 원네스가 아니죠 따라합니다 원네스 이게 엄청 힘이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산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원네스 하면 지 잘났다고 하면 지 혼자 가겠죠 근데 따라합니다 원네스 따라합니다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지켜주고 사랑해주는 보금지도자 이번에 우리 선생님들하고 우리 덕평에 가서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미친 개라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선생님들 유목사님 미친 개라고 하신 거 전부 다 물고 뜯고 하는 거예요 개 한 마리가 병에 걸려왔는데 그러면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개들이 막 달려 들어가주고 그 광경병 걸린 개를 물어 뜯고 그게 뭐예요 지금 우리 지금 사회 지금 초등학교 정치 경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부 다 물고 뜯고 교회에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되겠죠 따라합니다 지도자 무조건 도와주세요 근데 무조건 도와주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랩런트의 여정 아 메시지가 사실 엄청 많이 하셨었어요 15강을 하셨는데 그걸 다 하지는 못하고요 따라합니다 노바디 나띵 요걸로 갑니다 노바디 나띵으로 갑니다 진짜 이걸로 하나 옆에 집중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고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번에 3일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합니다 우리 집은 좀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워요 근데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바라보겠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은 바라보겠습니다 노바디 나띵이죠 노바디 나띵으로 가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데요 자 내숨에요 기도를 담고 뭐라 했죠 제가 지금 네 어디에요 숨 자 들이셔 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는 거를 멈추면 어떻게 되죠 예은아 죽어요 자 그러면 숨 오래참기 한번 해봅시다 누가 오래하는지 그러니까 마스크를 깼으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자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스탑 잠깐만요 너무 잘 참으시는데 자 잠깐 다시 내쉬세요 내쉬시고 자 방금 숨 쉬었죠 방금 우리 뭐 했죠 숨 쉬었죠 어 잠시 숨 쉬었잖아 성 하나 맞지 그 숨에다가 따라합니다 기도를 담고 그러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요 맞죠 숨에다가 기도를 담으면 기도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무슨 축복요 보좌화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보좌화의 축복이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초등부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치에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보좌화의 축복이 임하도록 따라합니다 바꿔라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뭘로 보좌의 축복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따라합니다 남은 자 우리 남은 자예요 복음 가지고 남은 자예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다 남은 자예요 아까 장로님 얘기하셨지만 그 이제 금토일 시대예요 무슨 시대요 금토일 금토일에 이제 캠핑 갔나 캠핑 캠핑 가고 해외여행 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러면 성도들 다 죽는다 하셨어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문 닫는다 하셨어요 따라합니다 주일에 반드시 예배 성공 알겠죠 이게 빛의 경제 받는 길이에요 경제 응답 받는 길입니다 따라합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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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의 여정이에요 복은 가지고 시대를 살릴 남은 자 기도를 가지고 시대를 살릴 순례자 이걸 가지고 정복하는 정복자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공책에 적습니다 오늘 하는 모든 것들은 집중 훈련하고 WRC HRC까지 메시지가 다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메시지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중에 자 지금 한 줄로 씁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을 한 줄로 지금 쓰세요 한 줄이나 한 단어나 조금 길게 쓰세요 지금 쓰세요 지금 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적으세요 한 줄로 적어 놓으세요 내가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겠다 적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다고 하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세팅 더 적으세요 한 줄 쓰라고 했죠 한 줄 문장으로 딱 뭐뭐뭐뭐 다 하고 끝나세요 한 줄 정도는 적어야 됐죠 세팅할 것이다 오케이 그거는 괜찮지 세팅할 것이다 한 줄로 내가 HRC WRC 이 메시지 다 연결됩니다 한번 보세요 적어 놓고 확인해 봅니다 우리 인승아 빨리 적어라 한 줄로 내가 붙잡은 말씀 자 적었죠 그래서 네 적었죠 반별로 꼭 포럼하셔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 따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창조의 빛으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집과 우리 학교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보호자의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